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에 장마가 주춤하면서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3일 오전 9시까지 관측한 주요 거점별 최저기온을 살펴보면 목포와 영암, 해남, 진도, 영광광양 등 6곳이 26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저녁 6시부터 이튿날 아침 9시 사이에 최저기온이 25도 넘게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적게는 28도에서 많게는 34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고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